36과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대화 1 리안 씨,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저는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 좀 불편한데, 투안 씨는 괜찮아요? 좀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해야 작업할 때 안전하니까요. 투안 씨 말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처음이라 좀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대화 2 리안 씨, 잠깐 나 좀 봐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리안 씨,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알겠어요. 그래도 기계를 발로 툭툭 차고 작업장에서 크게 떠드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요즘 다들 그럴 거예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합시다. 3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 작업복을 입었네요. 2 작업을 시작했네요. 3 작업을 하고 있네요.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4 2번 1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2 지퍼를 올리고 있어요. 3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4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3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잠깐만요. 작업할 때는 작업복에 지퍼를 꼭 올려야 해요. 4번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투안 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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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번 5번 6번 6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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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과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대화 1 기숙사 생활 규칙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1.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2. 복도나 계단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3. 세탁실과 샤워실을 사용한 후에는 잘 정리합시다. 4. 큰 소리로 떠들지 맙시다. 5.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6.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7.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8.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즉시 관리인에게 보고합시다. 9. 대화 2 아저씨, 휴게실이 좀 추운데 전기난로를 켜도 돼요? 9. 그럼요. 켜도 되죠. 10. 휴게실에 있는 동안 잘 사용하고 10. 나갈 때는 꼭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세요. 10. 네, 그럴게요. 10. 지난번에는 아무도 없는데 난로가 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11.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요. 11.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신경 쓰라고 얘기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2번 난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아휴, 더워.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기숙사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신경 좀 써주세요. 규칙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 먼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실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38과 일할 맛이 나요. 대화 1 리안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동료들끼리 서로 위해주니까 항상 즐겁게 일하는 편이에요. 회사 분위기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글쎄요. 규율은 좀 엄격한데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많이 배려해줘서 일하기는 편해요.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 훨씬 일할 맛이 나겠어요. 맞아요. 회사 오는 게 즐거우니까 일도 더 잘 돼요. 대화 2 투원 씨, 조금 전에 바루 씨하고 왜 싸운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바루 씨가 제 말에 대답을 하도 안 해서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서로 오해한 거네요. 이젠 화해했지요? 그럼요. 저도 사과했고 바루 씨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동료끼리 잘 지내야지요. 3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상사입니다. 2. 동료입니다. 3. 윗사람입니다. 4. 부하 직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때리고 있습니다. 2. 화를 내고 있습니다. 3.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4.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4번 정말 부럽네요. 4번 정말 부럽네요. 정말 부럽네요. 대화 1 별로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2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당연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1차는 삼겹살, 2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네. 모처럼 포식하겠네요. 대화 2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타타 씨예요.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타타 이스모노입니다. 타타라고 불러주세요. 타타 씨, 환영합니다. 공장장님,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단합 대회라도 한 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일 끝나면 오랜만에 한 번 뭉칩시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뭐 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2번.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이 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식이 끝난 거예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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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단합 대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겠네요. 10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대화 1 칸,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얘긴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2.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3. 성적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신고하고 있습니다. 3.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표현하고 있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5.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5.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5.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5. 성희롱은 소희롱은 다 ş 5. aus의 시절을 연결하십시오. 6. 시절을 연결하십시오. 6. 주연을 하는 것처럼 6. 초 시절을 연결하십시오. 6. 성희롱은 사흘을 연결하십시오. 7. 영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영향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7. 영향으로 돌아와요. 7. 영향을 적용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